유럽과 우리나라는 입장이 달라서 달라요 이런 거는 성윤리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역지사지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시대나 문화나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허용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 안에서 보면 돼요 유럽과 비교하실 필요 없고 유럽에서 자명한 거는 또 우리가 자명하게 취할 건 취하시면 되고 이건 아직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다 하는 거는요 보류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문화에서 조금씩 자명해지는 게 중요하지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거는 그중에 우리가 수용할 만한 자명한 걸 찾는 거지 갑자기 막 우리 유럽 따라가자 아니면 우리가 오르니까 유럽이 따라와라 이런 건 다 역지사지가 아니죠 서로 상대방 입장이라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성윤리도 두루두루 알아두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좀 수용해야 할 만한 거 있으면 또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지 확인해주세요? 여기 또 다른 나라 성윤아 든이體 э 든다 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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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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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지